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일약약품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7570 현재 시각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이구요. 11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일약약품에 대한 영상을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매매 전략이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소 좀 내용이 중첩되더라도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약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4월달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상한가나 이런 흐름은 세력이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3월달에 상한가를 포함한 상당히 좀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슈팩트 백혈병 치료제가 이 코로나19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 슈팩트가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70%의 바이러스를 소멸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현재 상승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일약약품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시장에서 의구심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유럽이나 미국 같은 이런 데가 아니고 러시아냐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고 왜 러시아냐에 대해서 좀 이제 별로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 기대감인 거죠. 뭔가 치료제가 나와서 간다라기보다는 뭔가 효과가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시장도 좋았고 거기에 이제 풍부한 유동성이 바탕이 돼서 그런 기대감의 꿈을 어차피 꿈을 먹고 가는 거니까 여기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일약약품이 저점 대비 한 5배 정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일약약품을 이 밑에서부터 슈펙트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뭐 이런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에 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슈펙트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가시면 되겠지만 반대로 지금 국면에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나 또는 치료제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보고 들어가신다면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약약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점 대비 한 5배 정도 올라온 시점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승 추세가 다소 좀 꺾이면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추세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전처럼 상승이 크고 조정이 짧고 상승이 크고 조정이 짧은 게 아니라 조정은 깊고 반등은 짧고 조정은 깊고 반등은 짧은 이런 형태로서 주가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에서의 뭔가 이 종목에 대한 매매를 생각하신다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갖고 보시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더 요구를 한다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약약품이 밑으로는 한 7만원 정도에서 이 상승 추세가 좀 마무리 되고요. 이렇게 해서 상승 흐름들을 이어오던 흐름들 이렇게 꺾이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죠. 옆으로 이렇게 큰 박스권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박스권의 하단에 지금 위치한 가격이 바로 한 7만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7만원대에서 지난번에도 장대양봉의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빠르게 다시 내려왔지만 또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또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런 상태로서 이 7만원대가 지금 이 주가를 떠받치는 이런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지켜지는 한 7만원대의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한 주가는 1양약금이 이제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7만원대를 훼손을 하고 내려가는 순간부터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 7만원대가 지켜지기 때문에 박스권인데 7만원대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주가는 하락한다는 거죠. 가격적인 부분들이 훼손된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런 추세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추세하락이 앞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만원대를 하나의 기준으로 보고 뭔가 이제 깨졌을 때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이 7만원대에서 반등 또는 6만원대 후반대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주가의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오늘의 하락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주봉상 20선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7만원대가 더욱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가격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중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약약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에서는 거의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 한 달 정도의 흐름에서 보면은 개인들이 13만주 정도 최근 두 달 정도의 흐름으로 봐도 한 16만주 정도 외국인과 기관은 여기서 이제 차익실현 뭐 투신은 조금 잡고 있지만 규모가 크지는 않고요. 매수 규모가 개인들만 한 16만주 정도 최근 두 달 정도 여기서 이제 매수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 100억이 좀 넘는 금액이 될 것 같아요. 100억 넘는 금액들의 개인들의 매수가 여기서 좀 진행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좀 다소 아쉽습니다. 뭔가 이제 투신이나 외국인들이 여기서 또 잡아주는 것이 아닌 개인들만 지금 또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되는 이런 이제 수급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슈펙트에 대한 기대감 지금 임상 3상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에서 앞으로 뭐 슈펙트가 코로나 치료제로서 또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을 뿐이지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면은 당연히 좋은 결과 속에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겠지만 일단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기대감 또는 수급 또는 이제 기술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대감은 갖고 가시되 기술적으로는 7만원 정도에서의 하나의 기준점을 세워놓고 반등이 나오는지를 보시고 안 나왔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가격 구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일약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댓글로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시 30분부터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등락 사항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실시간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요.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시각 9시 오리엔트 바이오 현재가 1,73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780원 손절가 1,63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추천 종목의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이외에도 아진산업 현재가 3,64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3,750원 손절가 3,47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해서 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상승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서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반대로 손절하게 되면 손절했다라고 해서의 댓글 리딩을 장중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